안녕하세요 요가선생 길이입니다 목과 어깨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요가 오늘도 저와 함께 짧은 시간을 투자하여 머리를 개운하게 그리고 스트레스를 날려 보세요 매트 위에 앉은 자세로 시작합니다 뒤꿈치를 앞뒤로 나란하게 혹은 정강이를 교차해도 좋습니다 엉덩이를 들썩들썩 좌골뼈를 바닥에 눌러내듯 편안한 자세를 만들고 양손을 가슴 앞에서 합장해 볼게요 마시면서 양손 옆으로 펼쳐서 원그리듯 하늘로 뻗어서 합장합니다 시선 손끝 바라보고 내쉬면서 합장한 손 가슴으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호흡과 함께 연결해 볼게요 마시면서 원그리듯 천천히 하늘로 뻗어서 합장 시선 손끝 내쉬며 가슴으로 천천히 내려오고 두 번 더 마시면서 가슴을 충분히 열어냅니다 손끝은 길게 뻗어내고 내쉬며 서서히 돌아옵니다 한 번 더 마시는 호흡 가슴을 확장하듯 천천히 손을 하늘로 뻗어주고 내쉬며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양손가락을 활짝 펼쳐서 손바닥을 밀착해 보세요 팔꿈치는 서로 나란하게 만들어줍니다 어깨 긴장 한번 풀어주고 한 호흡 마셨다가 내쉬면서 손바닥을 왼쪽으로 밀어냅니다 상체는 정면을 향하고 손바닥만 왼쪽으로 쭉 밀어냅니다 자세 유지하고 호흡 이어가 볼게요 자 어깨가 긴장하지 않도록 그리고 팔에도 힘을 살짝 빼고 오른손으로 왼손바닥을 살짝씩 더 밀어냅니다 두 번 더 깊은 호흡 자 합장한 손 가슴 앞에서 나란하게 팔꿈치를 한 번 더 정렬해 볼게요 어깨 긴장 한번 풀어주고 한 호흡 마셨다가 내쉬면서 손바닥 오른쪽으로 쭉 밀어보세요 상체는 정면 그대로입니다 자세 유지하고 깊은 호흡 조금 더 느슨하게 이완한 상태로 왼손으로 오른손을 밀어 오세요 한 번 더 호흡 자 합장한 손 가슴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이번에는 팔꿈치를 서로 붙여 볼게요 자 팔꿈치와 손바닥을 하늘로 밀어냅니다 자 어깨는 따라가지 않도록 그리고 팔꿈치를 서로 밀어내는 힘을 써서 손끝을 조금씩 하늘로 뻗어냅니다 자 두 번 더 호흡합니다 팔꿈치 서로 강하게 밀어보세요 천천히 마시면서 손 하늘로 길게 뻗어냅니다 내쉬며 옆으로 원그리듯 손을 바닥쪽으로 천천히 떨어뜨리고 양 손등을 다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잠시 두 눈을 감고 어깨의 긴장을 풀어낸 채 편안하게 호흡을 조절해 보세요 자 호흡이 편안해졌으면 한 호흡을 깊이 마셨다가 내쉬면서 고개를 오른쪽 어깨 가까이 왼쪽 어깨는 바닥 쪽으로 느슨하게 떨어뜨립니다 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잡고 살짝 더 당겨 보세요 자 온몸에 힘을 빼고 느슨하게 목선을 이완합니다 오른손 다리 위로 내리고 고개 정면 돌아옵니다 자 어깨 느슨하게 한 호흡 마셨다가 내쉬면서 왼쪽으로 고개를 기울이고 왼손으로 머리를 살짝만 당겨 보세요 오른쪽 어깨는 조금 더 멀리 바닥 쪽으로 눌러내고 힘을 조금 더 느슨하게 빼보세요 자 왼손 다리 위 고개 정면 돌아옵니다 두 눈 뜨고 오른손 왼쪽 어깨를 터치하고 왼손으로 팔꿈치 앞에 잡아 보세요 자 한 호흡 마셨다가 내쉬며 팔꿈치를 뒷벽을 향해서 밀어냅니다 자 몸통 회전되지 않도록 정면 유지하고 왼손에 힘을 주고 자 오른쪽 어깨 느슨하게 팔꿈치를 조금 더 뒷벽을 향해 밀어냅니다 자세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이어가세요 자 그 상태에서 여유가 된다면 시선은 오른쪽 향해서 회전합니다 멀리 바라볼게요 자 한 번 더 어깨는 조금 더 느슨하게 시선 정면 돌아와서 손 풀고 반대편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 터치하고 오른손바닥 왼쪽 팔꿈치에 대보세요 자 한 호흡 마셨다가 내쉬면서 팔꿈치를 뒷벽을 향해 밀어냅니다 척추는 세우고 어깨는 느슨하게 오른손에 힘을 이용해서 팔꿈치를 조금씩 더 밀어냅니다 자 목이 괜찮다면 시선 왼쪽으로 멀리 바라볼게요 자 고개 정면 돌아와서 양손을 머리 위로 뻗어냅니다 팔꿈치를 굽혀서 양손으로 팔꿈치를 깊게 잡아볼게요 척추를 한 번 더 끌어올리고 팔꿈치는 뒷벽을 향해서 살짝 더 밀어내고 어깨 힘을 느슨하게 풀어낸 채 호흡 이어갑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이 활짝 열리고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어깨를 느슨하게 풀어보세요 세 번 더 깊은 호흡 여유가 된다면 팔꿈치를 조금 더 뒷벽을 향해서 밀어보세요 호흡은 조금 더 편안하고 깊게 이어갑니다 마시면서 양손 풀어서 하늘로 길게 뻗었다가 내쉬며 원그리드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양손등 다리 위에 올리고 두 눈을 감은 채 다시 한 번 긴장을 풀어내고 호흡을 가볍게 조절합니다 두 눈 뜨고 다운 도구로 이어갈게요 앞쪽 어깨 넓이 손을 대고 한 발 한 발 뒤로 보내서 발은 골반 넓이 손가락을 활짝 펼쳐서 바닥에 하나하나 눌러섰습니다 고개는 편안하게 떨어뜨려서 무릎 사이 멀리 한 점 바라볼게요 다운독 자세 호흡 다섯 번 이어갑니다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원 마시는 호흡 흉곽을 열어내고 내쉬는 호흡 아랫배를 살짝 당겨 보세요 투 다시 마시고 내쉬고 드리 두 번 더 숨 마시고 내쉬고 포 마지막 숨 마시고 내쉽니다 양무릎 바닥 발등 바닥 테이블 포즈 캐카오 포즈 세 세트 이어갈게요 다시 한 번 손가락을 펼쳤는지 확인하고 마시는 호흡에 손바닥을 밀어내듯 등 허리 오목하게 고개는 천천히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올리듯 턱을 몸쪽으로 당겨내고 두 세트 더 천천히 숨 들이마십니다 꼬리뼈는 하늘로 보내고 가슴을 쭉 밀어보세요 얼굴을 들어주고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올립니다 배꼽을 수축하듯 몸쪽으로 당깁니다 한 번 더 숨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등을 동그랗게 말아올려요 중립으로 돌아와서 엉덩이를 뒤꿈치에 내립니다 아기 자세 이마를 바닥에 양손은 앞쪽으로 멀리 뻗어서 손끝을 세어 볼게요 손끝을 조금 더 꼬물꼬물 앞쪽으로 보내고 어깨는 느슨하게 떨어뜨립니다 자세를 만들고 호흡을 이어가 볼게요 어깨 조금 더 느슨하게 이완해 보세요 두 번 더 호흡 가능하다면 손을 조금 더 꼬물꼬물 앞쪽으로 보냅니다 양손에 힘을 풀고 편안하게 머물러 보세요 호흡도 가볍게 조절합니다 다시 테이블 포즈로 정렬합니다 발등 바닥 이번에는 무릎을 매트 끝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양 무릎이 V자 형태로 살짝 오픈되어 있어요 오른손등 가슴 밑에 바닥 왼쪽으로 오른손 끝을 길게 밀어서 어깨와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자 가능하다면 왼무릎을 펴서 왼쪽 발끝을 오른손까지 쭉 뻗어 보세요 오른손으로 왼쪽 엄지발을 고리 단단하게 걸어 잡고 왼손을 하늘로 마시면서 길게 뻗어냅니다 내쉬면서 등 뒤로 보내서 손등으로 허리를 깊게 감싸고 얼굴을 조금 더 하늘방향으로 회전해 보세요 비틀기 자세 유지한 채 호흡을 깊게 이어갑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호흡하면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두 번 더 깊은 호흡 호흡이 급하지 않도록 천천히 그리고 깊게 서서히 돌아옵니다 왼손이 먼저 돌아와서 바닥을 짚고 왼발 제자리 오른손 꺼내서 테이블 포즈에서 자세 정렬 마찬가지로 무릎은 매트 끝쪽으로 이동합니다 반대편 왼손등 가슴 밑에 손끝을 오른쪽으로 길게 밀어내면서 어깨와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오른 무릎 펴서 오른발끝을 왼손까지 쭉 밀어냅니다 자 엄지 발가락을 단단하게 잡아 볼게요 안 잡히시는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마시면서 오른손 하늘로 길게 뻗어냅니다 내쉬면서 등 뒤로 가져가서 허리를 깊게 감싸고 얼굴을 조금 더 하늘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한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자세를 단단하게 유지하고 자세가 만들어졌다면 깊은 호흡에 집중합니다 호흡이 빨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조금 더 깊은 호흡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호흡을 이어가 보세요 두 번 더 깊은 호흡 돌아옵니다 오른손 먼저 돌아와서 바닥 짚고 오른발 제자리 자 테이블 포즈 자세 정렬 이번에는 무릎을 골반 넓이로 다시 가져올게요 발등을 바닥에 지그시 내려놓고 양손을 앞쪽으로 두 뼘이나 세 뼘 정도 멀리 뻗어냅니다 손가락을 벌려 보세요 한 번 마셨다가 내쉬면서 가슴을 바닥 쪽으로 천천히 떨어뜨립니다 자 어깨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엉덩이를 조금 더 뒤꿈치 쪽으로 당겨도 좋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가슴을 조금 더 바닥 쪽으로 자 어깨가 긴장하지 않도록 느슨하게 만들어서 자 호흡해 볼게요 세 번 더 호흡 이어갑니다 조금 더 가슴을 느슨하게 바닥 쪽으로 떨어뜨리고 자 바닥에 천천히 엎드려 볼게요 양손을 이마 밑으로 가져가고 발은 골반보다 살짝 넓게 뒤꿈치에 힘을 툭 풀어냅니다 편안한 자세로 호흡을 가볍게 정리해 보세요 긴장이 풀어졌다면 발은 골반 넓이로 정렬합니다 발등 바닥 손바닥과 팔꿈치를 바닥에 밀어내면서 가슴을 바닥에서 뛰어 볼게요 자 가슴을 앞쪽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자 어깨는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바닥 쪽으로 툭 떨어뜨리고 목 어깨 느슨하게 정면을 바라보며 호흡 이어갑니다 치골 그리고 허벅지 무릎 발등을 조금 더 바닥에 눌러내면서 가슴을 한 번 더 끌어 올려 볼게요 호흡 두 번 더 이어갑니다 자 목 어깨를 조금 더 느슨하게 긴장 풀고 바닥에 엎드려 볼게요 이번에는 발을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양손은 어깨 나란하게 옆으로 뻗어주고 오른 손바닥 가슴 옆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오른 손바닥 밀어내면서 몸을 세로로 세웁니다 오른 무릎을 굽혀서 오른 발바닥을 왼쪽 다리 뒤쪽 바닥에 내려놓고 머리는 편안한 위치를 찾아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왼쪽 어깨 자극을 느낍니다 조금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오른 손바닥을 살짝 더 밀어서 몸을 조금 더 세로로 세워 볼게요 호흡이 내 몸을 치유한다고 생각하면서 깊은 호흡 제자리 돌아올게요 바닥에 엎드린 채 자세 정렬합니다 오른손 옆으로 뻗어주고 발은 가지런히 왼손 가슴 옆으로 왼 손바닥 밀어내면서 몸을 세로로 세워줍니다 왼무릎 굽혀서 발바닥 다리 뒤에 내려놓고 머리는 편안한 위치를 찾아서 내려놓습니다 오른쪽 어깨 자극 느끼면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몸을 조금 더 뒤쪽을 향해서 회전합니다 자세가 만들어졌다면 호흡에 집중하고 그리고 자극을 바라보세요 두 번 더 깊고 편안한 호흡 제자리 돌아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발을 골반 넓이로 다시 확장하고 양손 가슴 옆으로 가지고 올게요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손을 조금 더 앞쪽으로 빼도 좋습니다 팔꿈치를 몸통에 붙인 채 자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서 치골 허벅지 발등은 바닥에 내려놓고 자 목어깨 느슨하게 자 정면 바라보면서 호흡 다섯 번 이어갈게요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확장해 보세요 3 2번 더 4 5 바닥에 엎드린 채 아기 자세로 이어갑니다 자 엉덩이를 뒤로 빼서 뒤꿈치에 자 손은 편안한 위치에 두고 호흡을 가볍게 정리해 보세요 자 상체를 일으켜 세웁니다 무릎 고른 자세 자 이번에는 무릎을 살짝 오픈해서 양손을 엉덩이 뒤 손가락을 활짝 펼치면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가능하신 분들은 골반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얼굴을 뒷벽을 향해서 시선은 코끝 방향 바라볼게요 자세 유지 가슴을 더 활짝 열어냅니다 호흡 이어갈게요 1 2 발등과 손바닥을 바닥에 밀어내면서 골반을 조금 더 끌어올립니다 3 그 힘으로 가슴을 한 번 더 끌어 올려 볼게요 4 5 엉덩이 내리면서 고개 정면 돌아오고 천천히 손을 띄어서 다운도를 이어갑니다 앞쪽 손바닥 어깨 넓이 바른 골반 넓이 자 고개 힘 툭 빼서 무릎 사이에 한 점 바라봅니다 자 불편하면 몸을 조금씩 움직여도 괜찮아요 자세 유지한 채 호흡 3번 이어갑니다 깊은 호흡 천천히 마셨다가 천천히 내쉬고 1 자 어깨를 조금 더 활짝 열어내 보세요 2 3 3 자 손 사이 바라봅니다 자 한 발 한 발 손 사이로 걸어가서 자리에 앉고 바닥에 누워볼게요 다리를 쭉 뻗어서 골반보다 살짝 넓게 발끝에 힘을 툭 풀어내고 자 고개를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서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냅니다 자 멈추고 턱을 살짝 당겨서 뒷목을 길게 만들어 볼게요 양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두고 가장 편안한 자세가 만들어졌다면 두 눈을 감습니다 음악이 끝날 때까지 고요하게 어물러 보세요 매일매일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짧은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매트 위에서 나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요가선생과 함께하는 건강한 하루 나마스테 나마스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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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